이번 호우로 충북에서만 산사태 수백 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산림청이 지정한 산사태 위험 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가운데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곳에서 토사가 쏟아져 내리는 피해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산 정상 비탈면에 태양광 시설이 가득 들어섰습니다. 일부는 호우로 토사에 밀려 떨어져 나갔습니다. 산림청은 이 일대를 산사태 등급상 피해 우려가 가장 큰 1등급 위험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심지어 태양광 시설 바로 옆을 비껴 흘러내린 토사는 산 하나를 두동강 냈습니다. 또 다른 태양광 시설은 절개지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습니다. 산사태로 쏟아진 흙더미가 아래 축사 뒷마당까지 덮쳤습니다. 지금도 태양광이 올라선 이면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곳곳이 움푹 패여 있습니다. 임야를 성투를 하고 절개를 해서 태양광을 무분별하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2차 사태 우려까지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제천에서는 토사와 함께 휩쓸린 태양광 패널 수십 장이 농경지를 덮치는 피해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충청북도가 공식 집계한 태양광 관련 산사태 피해는 현재까지 모두 18건. 이 가운데 6건은 산지 비탈면에 들어선 곳이었습니다. 상당히 철저하게 어떤 지질이나 지형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공사를 하면 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약간 소홀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현재 충북 산지에 설치된 이른바 임야형 태양광 시설은 670여 곳.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이번 호우로 벌어진 일부 산사태가 태양광 개발 때문만은 아니라면서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